아침마다 먹어야 해요. 아니면 정신이 안 차려요. 아 커피. 안되는데. 가스 어떻게 나와요? 이렇게 같이. 두 기타? 응. 같이 넣으셔야 돼. 두 기타 같이 정신 넣으셔야 돼. 할머니 도움으로 불은 어찌 켰는데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아이고 저런 어쩌나 저. 손죽에 내 잘못하다가. 할머니. 저렇게 해도 되는군요. 할머니. 좀 살려주세요. 아 커피 한 잔 마시기 힘드네요. 아이고 이거. 큰일 났는데. 어 이거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아나아나. 자. 감사합니다. 옷 안 탔냐? 옷은 좀 탔네요. 돈 벌었다. 어느 재수 있겠다. 자. 네. 아 이거 뭐 이렇게 맛있냐. 맛있어요? 안 되게 맛있고. 짭짭조름. 되게 맛있어. 이거 카푸치노라고 해요. 카푸치노? 네네. 원래 이탈리에서 온 그런. 이탈리이라는 데는 타올만 유명인 줄 알았는데 커피도 참 맛있네. 병이. 병이 참 헹궂오고. 네. KBS. KBS. havoc. habe ede 체크하는데. 제가